미추홀구 미술협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제10회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미술대전은 전국 공모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작품을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접수합니다. 참가 분야는 서양하와 민하, 서예 등을 포함해 5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미추홀구청 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우편 접수는 문화예술과로 보내면 됩니다.